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서 2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서 2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요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망군의 요하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두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문에 닫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하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오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요하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두집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굴의 요하가 말하느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제안과 깜부기 제안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요하의 성전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요하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룩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엎을 것이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통료의 칼에 엎드러 지리라 만굴의 요하가 말하노라 사알디엘의 아들 내종 수룩바벨아 요하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요하의 말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학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복이 없었던 이유 수확이 적고 또 삶이 궁핍했던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시체를 만진 사람처럼 부정한 삶을 살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나태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성전 재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너희들의 삶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가장 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의 지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삶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 성실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 애굽의 총리로서 살았는데요 당시로 말하면 이 애굽이 고대 근동사회의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였다는 것은 근동세계의 최고의 지도자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성공적인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요셉의 삶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노예의 시절에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의 시절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이를테면 그 어려운 시절에 아주 방탕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성실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업무를 맡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이런 거룩한 삶 성실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애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한때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2세가 맡겨준 그 양떼 별로 많지 않은 양떼였지만 이 어린 목동 다윗은 성실한 자세로 이 양떼를 키우고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거룩한 그런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룩함과 신실함과 그리고 충성스러움 이 성실한 삶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줄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불성실해졌습니다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데 이 다윗은 불성실했어요 하나님의 불성실하고 왕궁에서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삶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고 또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정말 처절한 회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는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삶과 또 이런 성실하지 못한 그 삶을 철저히 회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또 구원의 은혜를 거둬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후로는 다윗의 삶 속에 분쟁과 다툼 특별히 자녀들 삶 속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거룩하고 또 자기 일에 성실했을 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었지만 다윗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성실함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 특별히 거룩한 삶의 모습 그리고 성실한 모습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는지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잘 안되는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 인생이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성공적이지 못하고 복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혹시 내가 불성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불성실한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부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행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자신에게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최근에 사진을 하나 봤는데 아주 그 못생긴 두 발의 사진이었습니다 하루 그냥 발이 두 발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발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막 우둘불둘둘하고 그런데 그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냐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유럽에서 축구선수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성공한 선수입니다 그 선수의 발이 굉장히 투박했습니다 이 투박한 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박지성 선수가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성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가 개인기도 물론 좋았지만 굉장히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또 삶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구선수에 오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유명한 선수이기 이전에 성실한 선수였고 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유명한 선수들은 그의 재능과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유명한 선수들을 우리가 덜어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삶이 깨끗하지를 못하고 또 그가 훈련에 게을리 했을 때 그의 유명세는 바닥을 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실한 태도 거룩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재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성전재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 부정하고 나태한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는 그런 귀한 삶의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역시 우리가 코로나19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신과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의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절을 용서 받고 새로운 기록을 되었습니다 고룩한 삶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상실한 삶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고 싶어 받았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더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더욱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고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한국 사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의 일에 성실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를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모두다 모든 것이다 외배도 삶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금위리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